아 그 애가 그러면은 3일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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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엄마야? 에이! 잠시만 3일이 너무 빨랐네요 죄송해요 아니 잠깐만 3일 된 애가 중간에 잠깐 엄마인 거 알아요? 아 진짜 들었어요? 들었어요? 3일이 너무 빨랐어요 내가 봤을 때 이틀째 제일 컸었어 다른 멤버들은 뭐 우리 개인 게 없습니까? 트위스토리에 나오는 눈 새 떨린 외계인 있잖아요 그 외계인들이 뭐만 보면 이렇게 놀라거든요 근데 놀랄 때 나는 소리예요 네 와우 와우 나 모르겠어 못 봐봐 어때요? 어때요? 앞에서 보니까 와우 와우 이건 마치 제가 저희 삼촌 목소리 똑같이 흉내여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찬호야 똑같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델이와 아줌마 성대모성 192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시카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입니다 그 다음은ammers 최소한의 목적이 아줌마 성대모성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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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무대였어요. 점수를 볼까요? 금씨는 제가 보니까 입을 넉넉히 점수를 안 누르더라고요. 칩을 흘리면서 턱으로 눌렀어요. 턱으로. 계속 눌렀습니다. 일단은 걸스테이 대단한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브로드웨이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민아씨가 재즈로 올릴 때 있잖아요. 재즈 하면서 거기서 두 회에서 레 샵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한 번 개념이에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재즈 좋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분이 째지고 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데 걸스데이 팬클럽이 뒤에서 너무 조상님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난 너무 힘들다. 사랑해요. 제가 우리 아자아자 애청자 만 명에게 문자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 아자아자. 아자아자 우리 애청자 만 명에게 했는데 걸스데이가 7위. 7위. 아자아